네, 우리 지텍 노트북 약간 좀 요즘 트렌드에는 좀 두꺼운 거 아니냐 혹은 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일반 노트북보다 좀 비싼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약간 두꺼운 편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산업 현장에서 한 번 떨어뜨렸다가 그 자료 다 날아가면 아니면 물 한 번 쏟았다가 여러분의 그 소중한 데이터가 다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그냥 몇십만 원, 일병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공사 현장 같은 데서 요즘 많이 쓰시는데 정말 중요한 자료를 잘 보관하면서 아주 효율적인 업무를 원하신다면 지텍 노트북, 군대에서도 쓰는 생각 같아서는 한 2만 대 정도 사가지고 우크라이나 현장으로 보내고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딱 강하니까 그럴 정도의 형편은 안 되죠 종설나무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뉴스3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들, 우리 기업들 참 배당 짜다 이런 얘기들 많이 저희가 하긴 했는데 작년에 코스피 총 배당금이 거의 30조 가까운 28조 6천억 원에 달했군요 28조 6천억이라는 돈이 그게 큰 돈이죠 그런데 2020년 배당금에 비해서 13%가 줄었습니다 20년에 비해서요? 네, 2021년이 그런데 이거를 싹 발라보면 2020년에 13조 원 정도를 배당한 회사가 있어요 한 회사가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싹 빼고 보면 30% 증가했다 이런 겁니다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의 배당 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 재작년에 엄청 많이 한 거고 그다음에 작년은 조금 줄었는데 조금 줄게 아니라 많이 줄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삼성전자를 뺀 나머지 기업들의 배당은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26조 1,577억 원을 2020년도에 배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대비하면 이거 대비를 하면 30.5%가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지난해 삼성전자를 제외한 배당 총액 26조 1,577억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대비해보면 1년 사이에 30% 이상 늘었는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2조 4,500억 원을 배당을 했거든요 2020년도에는 갑자기 주조 완원해서 특별 배당하면서 이례적으로 많은 거죠 13조 원 이상 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약 11조 가까이 10조 중반대적으로 줄어들었죠 이걸 감안해보면 우리 상장사의 배당은 상당히 늘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거고요 지난해 법인 한 곳당 평균 배당금이 515억 원입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포함한 거니까 많이겠죠 그래서 18%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해놓고 보면 471억인데 회사 하나당 코스피 회사 하나당 24%가 증가했다는 거죠 작년에 배당을 한 회사를 총수로 구해보면 556개사인데 이 가운데 2년 이상 연속 배당을 한 법인이 514개 그러니까 전체 배당을 한 회사 중에 92.4%는 2년 이상 배당을 연속했고 5년 연속 배당한 법인도 432곳 그러니까 전체 배당 회사 중에 77% 정도는 5년 연속 배당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시가 배당률 즉 자기가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배당으로 얼만큼 돌려받았냐 100만 원이라는 게 시가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거 그러면 보면 지난해 보통주의 평균 시가 배당률은 2.32%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한 2만 3,200원 정도 돌려받았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주가가 고정돼 있다라는 전제가 있겠죠 1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작년 기준으로 평균이 0.9백이 안 되거든요 거기다 정기예금 금리는 1.19니까 이거보다 최소 2배 이상 높았다라는 거죠 최근 시가 배당률이 최근 5년간 시가 배당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통신입니다 통신 SKT라든지 KT라든지 이런 데겠죠 전기 가스 당연히 도시 가스라든지 이런 데들 금융 은행 그런 데들 많이 줬죠 그래서 통신이 3.5 전기 가스가 3.2 금융이 3.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배당 총액은 전년보다 24.8%가 늘어서 2조 2천억인데 처음으로 코스닥 전체 배당 금액이 2조 원을 넘어섰고요 평균 시가 배당률은 코스피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1.44 이것도 역시 그렇지만 1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정기예금 금리는 모두 웃돌았다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주식회사 제도에 처음에 주식회사 제도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디비든 그러니까 배당금이에요 역사학자들 대부분 동의합니다마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주식회사 제도를 만든 게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걸 왜 만들었냐면 배 한 척을 띄워서 인도로 가서 향신료 수입하고 이러면 예를 들면 그때마다 조달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내가 10년 동안 쓰고 10년에 한 번씩 매년 배당을 해줄게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 제도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주식에 대해서 시세 차이 그러니까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캐피탈 게인을 얻는 거 물론 중요하죠 이걸 우리가 투자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식회사 제도의 탄생의 배경은 이 배당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저희도 많이 하고 또 저희가 주주동기라는 캠페인을 합니다마는 김규식 회장 같은 분들도 이거 선진국에 대해서 혹은 신흥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배당 성향 즉 전체 이익에서 배당금으로 충당되는 이 비율을 계속 높여야 됩니다 그게 이제 더 광희에게 주주환원율이거든요 배당 포함해서 또 자사주 매입 소가게 어떻게 쓰느냐 이 부분을 빨리 높이는 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일이다 그런데 어쨌든 개선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도의 문제일 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라이프 디렉션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이런 통계가 보여주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작년 시장에서 조금 아쉬웠던 건 삼성전자예요 왜냐하면 2020년도의 특별 배당을 비롯해서 평년에 비해서 많이 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배당의 어떤 성향의 증가를 추세로 이어가지 못하고 훅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당을 하는 기업들의 5년 연속 배당 또 3년 연속 배당 이게 굉장히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배당을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배당률도 사실은 한 번 올리기 시작하면 낮추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 이치가 그러죠 주기로 했는데 안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의 종목을 고르실 때 배당을 꾸준히 하거나 배당금을 혹은 배당 성향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시면 큰 손해를 안 보십니다 그런데 이제 배당을 안 하거나 아니면 배당을 간헐적으로 하는 회사에 투자하시면 경제 위기가 온다든지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든지 그러면 그런 투자에서 대부분 큰 손해가 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제가 배당 투자가 좋다 배당 투자만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투자의 근간은 역시 돈을 벌어서 주주들에게 돈을 분배하는 배당금이다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보시고 우리 시장은 선진국이나 여러 비교 대상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낮지만 어쨌든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코스피의 미래는 우리 산업 우리 경제가 성장한다는 전제하에서 결코 어둡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배당만 제대로 잘 챙겨줘도 아마 우리 시장이 맨날 개인들 빨리 팔고 빨리 사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런 잦은 매매가 줄어들지 않을까 배당 기다리면서 느긋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그리고 JL님이란 분이 5년 동안 받은 혜택에 비하면 너무 작지만 제 계좌에서 3%에게 배당금을 좀 보냅니다 이러면서 또 스포츠에서 좀 싸주셨습니다 그런데 저게 PLN은 뭐예요? PLN은 아마도 폴란드 화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폴란드 화폐? 그런 생각이 좀 살짝 드네요 저 폴란드 화폐를 보내주셨다는 거 송설나면 폴란드에 계실 것 같은데 글로 보내라는 얘기 같은데 PLN은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분위기도 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1분기 유럽에서 점유율도 굉장히 상승하고 판매량 자체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1, 2, 3월 달에 유럽 지역에서만 현대기아차 합산으로 26만 9천대를 팔아서 점유율 기준으로 3등이 됐는데 5등에서 3등이 됐는데 물론 현대기아차 합산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유럽 전체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보면 10.6%가 하락을 했는데 현대차 이 두 개 회사의 판매량은 21.3%가 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전체는 싱크했죠 10% 이상 그런데 현대차 이 두 개 회사는 21%가 오히려 하락률의 두 배 이상 늘었으니까 굉장히 관목할 만한 성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유럽 글로벌 브랜드 전체에서 유럽판매의 완성차 그룹 중에서 3위를 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통계가 아니고요 유럽자동차공업협회 집계했다는 건데 현대차 기아차가 올해 1분기 유럽에서 작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21.3%가 증가한 말씀드린 것처럼 26만 9천 대 거의 27만 대를 팔았습니다 현대차는 12만 4천 대로 14.7%가 늘었고 우리는 현대차가 만약에 10대를 팔면 기아차는 한 7, 7대, 8대 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유럽에서는 완전히 거꾸로네요 오히려 기아차가 기아차가 14만 5천 대 27.6%가 늘었고 형보다 무려 2만 대 이상 팔았대 2만 대 이상 더 팔았대 기아차 직원들이 생각하면 왜 자꾸 형이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하긴 동생이 공부 더 잘하는 경우도 많지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영향으로 1분기 유럽 시장의 전체 판매량이 275만 대 정도인데 이게 10.6% 감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방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약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야 완성차 그룹별로 보면 폭스바겐이 23.8% 부동의 1입니다 스텔란티스 여러 개 합병한 회사 있잖아요 그게 19%고 나머지가 현대 기아차인데 폭스바겐도 그룹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한 거겠죠 브랜드 엄청 많죠 그러니까 폭스바겐 그룹 뭐 뭐인지 한번 해볼까요 폭스바겐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폭스바겐만 생각하시는데 폭스바겐은 독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폭스바겐에 생각 많아진다 지금 포르쉐 들어갑니다 또 그리고 폭스바겐에 뭐 있지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가 폭스바겐인가요 아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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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지 유명한 거 있어요 만워 여튼 하하하하 뭐 있는지 말아주세요 아우 결국 하나씩 뺏기 못 내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페라리 람보기니 아니야 람보기니 람보기니 아 람보 맞네 람보 람보기니도 거기일걸 람보기니 엄청 팔렸대요 벤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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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티 아 그래요 진짜 비쌌는데 엄청 많네 아우디 벤틀리 이분들은 차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하지 스코다 스코다 스코다는 뭐지 잘 잘 안 팔리지 사실 어쨌든 이거 다 합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굉장히 고전하는 가운데 이렇게 성과가 났다는 건 의미가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작년 1분기에는 7.2%가 점유율이었는데 이번에는 얼마냐 9.8% 거의 10%에 이제 두자리 숫자까지 간다는 거죠 9.8% 점유율을 기록해서 르노가 8.8이고요 BMW 7.3 도요다가 7.1 그러니까 이런 르노 BMW 이런걸 제쳤다라는 거예요 대단한데요 차량보로 보면 현대차는 투싼이 제일 많이 팔려고 코나 i20 이건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차 아니에요 i20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해치백 이렇게 돼 있는 유럽에는 그런 게 그런 게 잘 팔리죠 기아는 시드는 뭡니까 기아의 시드 시드라는 차 있어요 시드는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머니랑 같은 계열이죠 아 그렇죠 하여튼 시드는 잘 모르는 차인데도 우리는 모르는 거지만 여기 제일 많이 팔렸다 우리나라에 있는 데 아마 이름이 다른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다음에 스포티지 니로 이런 게 많이 팔렸다 니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팔리는 차들이죠 중소형 SUV 이런 것 쪽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친환경 모델은 니로가 제일 많이 팔렸고 이게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합쳐서 거의 2만 대 이상 팔렸고요 그다음에 코나가 또 많이 팔렸어요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이것도 한 1만 5천 대 이상 투싼도 많이 팔렸어요 전기차를 보면 1분기에 총 4만 2천 대가 팔렸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가 늘었다는 거죠 당연히 아이오닉 이거는 집계되기 시작한 작년 5월부터 11개월 동안 누적 2만 7천 대가 팔렸고 EV6는 1만 6천 대가 팔렸다 이걸 봅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 기아차가 그렇죠 그래서 기아차가 먼저 좀 움직이고 현대차도 강한 하반경직성을 보여주고는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선방하고 선전하고 있다라는 한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못 팔리는 거야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시아라든지 그런데 이제 아픈 구석이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에서 거의 안 팔리니까 중국 됐어요 미국하고 유럽만 많이 팔려도 됩니다 중국 빼고 가? 중국 빼고 가요 빼고 가? 다시 한 번 도전해본다는데 아 그래요? 어쨌든 중국 시장이 사실 아픈 구석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이걸로 어떻게 전기차로 싹 싹 이렇게 전환하면 여기에 따라서 사실 삼성전자 투자자들도 마음 아프지만 사실 현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활의 현대차 그룹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얼른 전해드리죠 미국 시장에 정말 시비가 엇갈리는 넷플릭스 얘기는 저희가 어제 좀 드렸고요 넷플릭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진 것 같고 반면에 또 테슬라 우리가 걱정 혹은 기대할 좀 했었던 테슬라는 또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군요 간단히 이제 아침에 이왕용 전문의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교만 해드릴게요 테슬라는 1분기 매출 서프라이즈 매출 81% 증가에 순익 7배가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테슬라는 지금은 돈 잘 못 벌졌냐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는 게 1분기 매출이 무려 우리 돈으로 23조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순익은 4조 원이 넘었습니다 순익이 분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매출단이나 이익단이 콘덤점프를 하고 있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23조 분기에 23조 그다음에 주당 순익도 월가 예상치가 주당 2달러 26센트인데 이게 3달러 3달러 22센트 물론 이제 어제 주가는 테슬라는 실적 조금은 빠지나 빠졌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 기아차 얘기 드렸습니다만 순위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회사들은 그렇죠 이 회사 자체가 얼마나 성장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런 걸 뭐라고 시대의 주도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몇 등이냐 이런 걸 안 하고 여기는 그냥 이 회사 자체 그런데 이제 시대의 주도주 역할을 하다가 딱 막히는 회사들이 있죠 그게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이거든요 무려 주가가 40% 그런데 이제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서학겜이라고 하잖아요 1위부터 50위까지 목록에는 없대요 다행히 그런데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게 빵 기업 중에 하나였잖아요 넷플릭스가 빵의 애니 넷플릭스인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 서학개미들도 여기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것만큼 투자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1위부터 50위 사이에 없다라는 그건 뭐냐면 현명하시네 현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물론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불편하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그러니까 이 소비자에게 얼만큼 효용을 주는가 더불어서 얼만큼 편의성을 주는가가 이런 컨텐츠 기업의 플랫폼 기업의 핵심인데 그걸 너무 등한히 했다 간헐적으로 히트작을 내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감하는 그렇죠 회원수가 순감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받고 나머지 애플TV를 비롯해서 엄청난 디지니라든지 엄청난 OTT들의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는 기업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이제 거기 빅테크 기업에 다니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제가 동향을 체크해요 그런데 회사별로 굉장히 엇갈린대요 그리고 하물며 제가 어떤 회사라고 말씀드리기 뭐하는데 빵 기업 중에 어떤 회사는 직원 복지를 줄인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네 그리고 어떤 회사는 급여를 올려주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안 올려져서 직원들이 2년 차 이상 되는 직원들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 빠지는 사람 위험한데요 네 그래서 이 빵 기업에 속해 있는 회사들도 개별 기업단에서 굉장히 명함이 엇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빅테크는 다 같이 가지 넷플릭스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구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빅테크 이 기업 내에서도 좀 구분을 하면서 투자해야 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넷플릭스 최근에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게임을 자꾸 추천하더라고요 넷플릭스가 게임을 만들었어요 오징어? 아니 오징어 게임 말고 그냥 진짜 게임을 좀 캐주얼 게임 같은 걸 한 여러 개 만들어서 넷플릭스 보시다가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보면서 아 이거 안 된다 아니 그 컨텐츠 비디오 볼 시간도 부족하게 만들어야지 그거 하다가 게임을 하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이게 정프로는 그런 판단을 또 했습니다 직원 복지를 줄인다는 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 복지? 네 직원한테 복지를 뭘 뭘 해주다가 그 리스트를 조금 조금 줄이는 회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 큰 회사인데 탕비실에 막 커피도 없어지고 뭐 이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집에 가서 운동하게 해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거기를 그냥 참고로 쓰고 이러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박병창 부장님 얼른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